메가스토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6월 모의평가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치? 다가오고 있어. 자, 이제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거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좀 한번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시간 참 빠르죠. 그쵸? 엊그저께 3월 학평 막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월 돼서 6월 모의평 얘기 나오고 있어. 그치? 3월 모의고사 끝날 때쯤에 이제 잘 준비해가지고 6월 모의평 때는 그냥 성적 엄청 올릴 거야. 라면서 막 6월 모의평 때 무조건 1등급 막 이런 마음으로 잘 왔던 것 같은데 결심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2, 3주 남은 이 시점에 이제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되셨나요? 좀 마음이 좀 오락가락 할 것 같아. 그치?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일단 첫 번째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어. 여러분 원래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그럴 때 등산할 때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는 줄 알아? 단기 목표를 세우는 거래.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저 산에 올라가야지 이러면 못 올라간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요기까지 가자 하고 열심히 가는 거야. 그 다음 거기 올라갔으면 다음에 저기까지 가자 하고 열심히 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 올라가게 된대. 마찬가지로 6월 모의평가라는 이 중간 점검을 하는 이 시험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무슨 우리가 내신할 때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요 6월 모의평가 체제로 몸을 좀 돌려서 열심히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알았어?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좀 준비하셔가지고 6월 모의평가 하여튼 대박을 좀 내봅시다. 알겠죠? 대박을 한 번 내볼게. 자, 그러나, 그러나 부담이 엄청나게 올 거야. 이거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왠지 6월 모의평 이거 못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겠지만 또 하나 더는 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6월 모의평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 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쨌건 수능 아니잖아. 그렇지? 또 뭐 학생부에, 고3 같으면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잖아. 몇 년 전까지는 그게 6월 모의평, 9월 모의평이 학생부에 기록도 됐었어. 기록도 됐었는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 어찌 됐건 간에 되게 검증된 좋은 시험을 우리가 중간 점검 차원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보기는 보되 또 하나, 수능은 아니다. 수능은 아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걱정은 좀 하지 말자. 혹시 못 볼까 하는 막 불안감? 이거 못 보면 내가 끝나나? 아 절대 아니야. 결국에 수능 가서 대박 지는 게 최고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사람 얘 하나를 좀 들어줄 테니까 자 여기 좀 봐. 선생님은 원래 잘 알던 사람이야. 알던 사람인데 지금은 연락 안 하지만 잘 알던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를 조금 한번 해줄게. 그 학생이 말이야. 고3 때, 이제 고3 때. 내가 선생님 뭐 이제 선생님 원래 인강 듣는 학생들은 들으면 다 알 거야. 내가 인강에서도 다 얘기했던 거니까. 걔가 고3 때 처음에 3월 모의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대박 칠 거야.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딱 봤어.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400점 만점이었거든. 수능이 400점 만점에서 무조건 총점으로 가던 시절이야. 선생님이 옛날에. 근데 그때 걔가 몇 점을 받았냐면 한 280점 정도를 받았어. 그 당시 여러분 280점 정도 받으면 인서울 못하고요. 280점 받으면 어디 정도 가는 수준이었냐면 뭐 예를 들면 캠퍼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있지. 딱 그 정도 가는 점수야. 이 정도가. 그래가지고 그 정도 가는 점수였어. 얘가 이렇게 받았어. 3월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 어쨌건 얘가 목표는 대박 치겠다 이거였기 때문에 좋아. 뭐 흔들리지 말자. 하고선 얘가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얘가 물론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했는데 어쨌건 이렇게 받아서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더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에선 대박을 칠 거야 하면서 얘가 미친듯이 열심히 했어. 그리고 열심히 해서 6월 모의고사를 딱 쳤어. 이게 3월이야. 6월 모의고사를 딱 쳤어. 대박을 칠 줄 알았는데 점수 변동이 별로 없었어. 그냥 똑같이 280이라고 쓸까? 점수 변동이 없었어. 엄청 충격받았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6월 모평 대박 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 점수가 똑같은 거야. 충격받았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다. 성적은 갑자기 오른다.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대. 6월 모의고사 끝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돼. 여름방학까지 들어오지. 그치? 여름방학 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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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어.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9월 달에 9월 모의고사를 딱 쳤어. 근데 얘가 점수가 급상승한 거야. 9월 모평 끝나. 9월 모평 때. 그래가지고 얘가 몇 점 정도 받았냐면 한 350점 정도를 받았대. 350점 정도를 받으면 그 당시에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었냐면 이제 당연히 인서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뭐 중앙대, 경희대, 알겠죠? 그 정도. 그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까지 올랐어. 대단한 거지. 그치? 와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갔잖아. 그래서 9월 달에 딱 대박이 터져서 완전 막 씬이 났죠. 와 됐다 됐다 됐다. 해가지고 얘가 근데 만족스럽지 않다. 난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볼 거야 하고 정말 뭐 얘 표현에 의하면 정말 밤새 계속 공부만 했대 자기는. 진짜 공부만 했대. 미친듯이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11월 달이 딱 됐어. 11월에 수능을 딱 쳤는데 이런 더 대박이 터졌네.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는 점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370 몇 점 정도를 받았어. 완전 대박이 터진 거죠. 400점 만점인데 370 몇 점 떴다고. 대박 쳤지. 그럼 이제 그때 이 정도 점수면 이제 어디를 갈 성적이냐면 서강대 이런 데 높은 과 높은 과. 뭐 그 다음에 연고대에서 낮은 과 갈랑말랑 요 정도. 연고대 낮은 과. 그래서 거기 갈 정도가 됐어. 완전 장난 아니죠. 원래 처음에 뭐 캠퍼스 얘기 나오다가 야 1년만에 이렇게 올렸으니 얼마나 대단하니. 완전 신이 났어. 근데 얘도 참 대포 있고 대단하나 이게. 대학 이제 지원. 정시 때 이제 지원을 딱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수시 이런 게 되게 비율이 적을 때야. 그래서 정시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정시에서 이변들이 많이 일어났었어. 뽑는 인원이 워낙 정시에서 많다 보니까 뭐 뭐 어떻게 잘 지원하면 막 미달라기도 하고 좀 이러던 시절이야. 사실 그땐. 얘가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가군의 연고대가 있었어. 그리고 나군의 서울대가 있었어. 지금은 바뀌었죠. 근데 그 당시엔 그랬어. 가군의 잘 보고 얘가 어디 있었냐면 이제 연대, 입문대. 연대에서 제일 낮은 과를 잘 찾아서 지원을 했어. 그리고 이제 나군에 가서. 나군에 그 당시에 서울대랑 서강대가 있었거든. 그럼 당연히 이제 서강대를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안전하게 이제 써야 되는데. 아 이제 대포가 대단한 게 서강대를 원래 쓰려다가 마지막 날 이제 마감하는 날 이렇게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그때 경쟁률이 안 올라가는 거야. 애들이 쫄아서 막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률이 마지막까지도 막 뭐 1대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얘가 얘도 대단한 애죠. 서울대 경영을 넣었어. 그 대포 있게 팍 찌르자 하고 넣었어. 서울대 경영을 나군에 넣어버렸거든. 어떻게 됐을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얘가 연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어쨌건 서울대 경영에 붙었어. 미달라가지고. 그 애 마지막에 막 몰렸는데 원래 마지막에 막 몰린 애들은 가짜 점수일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확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끄트머리로 붙어버렸어. 그래서 서울대 경영이 됐어. 대단하죠? 신문에도 났어요. 얘가 신문에도 났고 그랬는데 이제 얘네 부모님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지? 뭐 이렇게 출판사랑 이런 데 아는 데 있어가지고 책도 썼어. 책도. 책도 하나 출판했었어. 그 당시. 그래서 저한테 뭐 그거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책도 하나 갖다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좋겠다면서 받아가지고 저도 그냥 대충 봤는데 물론 그 책 내용은 없어. 그냥 그 책 그러니까 그 책을 이제 써서 그 책을 출판했는데 뭐 대박나진 않았고 그냥 좀 나은 책인데 보면 뭐 이런 거야 사실은 뭐 학원 속에 이런 것 좀 써놓고 뭐 뭐 그런 얘기들 어디서 뭐 드런지 속에 이런 거 써놓고 근데 쭉 읽어보면 결국에 거기서 딱 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딱 하나야. 뭔지 알아? 공부는 꾸준합니다. 꾸준하. 그래서 자기 이제 힘들었던 얘기를 쭉 쓰는 거야. 자기가 겨울에 이제 고3 되니까 공부 좀 해보자 하고 진짜 열심히 해봤대. 공부 방법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막 열심히 해봤대. 그리고 3월 달에 잘 볼 줄 알았는데 딱 시험을 봤는데 에라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성적이 나왔대. 그래도 아니야 나는 반드시 오른다. 난 반드시 잘 본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6월 모의평가를 임했대. 이때 점수가 오를 줄 알았대. 근데 점수 변동이 없었대. 걔말로는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대. 가장 힘든 시기. 어 큰일 났다. 나 뭐가 잘못됐나? 근데 이때 우왕좌왕 하고 뭐 하던 거 그만두고 뭐 다시 뭐 새로운 거 없나 이걸로 갈까 저걸로 갈까 이게 아니라 아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겠지. 더 열심히 하자. 더 내 걸로 만들어보자 하고 이때 진짜 진짜 칼을 갈며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9월에 성적이 한 번 빵 오른대는 거야. 올랐더니 이때 이 기세를 가지고 남은 두 달 동안 더 열심히 끌고 갔더니 이렇게 대박이 나더라. 이게 결론이야. 게다가 대학 지원도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얘 얘기야. 멋있죠? 우리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 그치? 그치? 오 멋있지. 대단해. 자 이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6월 모평가 못 볼 거야 이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알았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매년 많은 수험생들을 봤을 거 아니니. 그치? 많은 수험생들을 봤을 거 아니야. 여러분 마지막에 결국에 수능 가서 대박 치는 게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거야. 그치? 결국에 수능 가서 1등급 받고 100점 받는 게 멋있는 거야. 그때 멋있게 해내는 거야. 이때 멋있게. 또 지원 잘해가지고 멋진 결과 가지고 합격증 딱 들고 오는 거야. 이게 우리 수험생에 있어서 멋있는 거 아닐까? 지금은 다 뭐야? 과정이야. 과정. 그래서 과정.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적은요. 절대로요.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은 무조건 계단형으로 올라가. 이건 선생님이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교육학 책에 가도 봐도 다 이렇게 나와있어. 성적은 갑자기 오른다. 이 버티는 기간을 플래토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플래토, 버티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간을 버텨내야 성적은 갑자기 오른다. 이걸 버텨야 돼. 이걸 버텨. 누구나 누구나 버티는 기간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지금 6월 모의평가가 이제 우리 몇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 번 빵 도약했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 선생님도 간절해. 내가 가르쳤던 우리 불꽃수학 수험생들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한 번 딱 대박 쳐가지고 한 번 등급이 팍 올랐으면 너무 좋겠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나 혹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괜찮아. 괜찮다고. 더 잘 될 거야. 알았어? 혹 6월 모의평가 때 대박 치신다면 너무 아름답죠. 그럼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여름방학 때 더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때 더 대박 치시고 그 다음에 수능 때 완전 슈퍼 대박 치자고 근데 혹 혹 최선을 다해서 6월 모의평가를 봤으나 아 점수가 생각만큼 잘 안 나왔다라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넘어지면 안 돼. 공부는 꾸준한 게 중요한 거고 버티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이 기간을 버텨내야 이 플래토 기간을 버텨내야 성적은 갑자기 오른다. 9월 모의평가 때 더 대박 치고 결국에 수능 가서 완전 슈퍼 대대박을 천을 내면 버텨야 된다.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 여러분 결국에 수능 잘 볼 거야. 알았어? 결국에 큰 그림을 보자 우리. 결국에 수능 잘 볼 거야.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6월 모의평가를 수능처럼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거 시험 진짜 수능처럼 6월 모의평가 보러 갔을 때도 장난치면서 보지 마. 진짜 수능이라는 마음으로 가서 봐. 정말 수능 임하는 자세처럼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봐. 최선을 다해서. 원래 여러분 수능 날 최선을 다해서 수능 보면 한 1kg에서 2kg 살 빠져. 정말 그 정도 살 빠져. 너무 에너지를 쏟아내고 너무 집중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그 정도의 집중력과 그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능처럼 가서 볼 거야. 꼭 그렇게 볼 거야. 알겠어? 그리고 결과는 겸허하게 감사하게 잘 받아들어. 받아들이시고 그걸 잘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더더더더 이번 방학 때 9월 모의평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립시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도 이렇게 이거보다 더 잘 될 거야. 알았어? 이거보다 더 멋있게 잘 될 거야. 요 캐스트 본 학생들 이거보다 더 잘 될 거야. 알겠지? 여러분은 이때도 잘 볼 거야. 알겠죠? 꼭 그렇게 될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알았어? 그래서 요즘에 또 특히나 날씨도 같이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약간 좀 축 처지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마음도 우울해요. 힘들어요. 하면서 이렇게 상당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공부가 안 돼요.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몸이 잘 따르지 않네요. 하면서 속상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 괜찮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니까.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 더 열심히 꾸준히 여러분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거야. 혹시 내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아니 그렇지 않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냥 버티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결국에 수능 가서 대박 질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봤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